동동주 한잔 해야되는거 아니야? 응 1집은 진짜 추어탕 맛있겠다 바잎도 들어가 바잎 니 바잎은 뭔지 않아 아니 바잎은 뭔지 않아 진짜 괜찮네 재피가루 넣으려고 더 넣어 재피가 분명히 떨어지고 하다가 미안해 너도 불어줄까? 응 나도 불어줄게 이건 재피가 아니고 산초 재피가루로 하잖아 산초를 응 그래 응 이뻐 나 하나 싸줘 이거 이거? 응 이거 하나 사 이게 얘? 여기 추어탕집에 찬이 많이 나온다 마찬 어우 귀엽다 응 찬이 딱 먹을천만 나온다 오 진짜 시원하네 맛있어 여기 멸치도 진짜 맛있다 응 귀여워 응 응 나 그런거 별로 안좋았나 응 응 나 진짜 맛있다 응 응 어떻게 먹는지 않아 응 응 남요리 오늘 해장하네 응 여기 봐 집전자 응 밥도 좀 올라가 응 너무 많아 이거 올려줘 아니 내가 먹으려고 아 짱난다 내가 맛있게 쐈는데 이건 내 해장 시키는데 응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맛 안에서 맛있어 아 이거? 난 남의 멸치 아이가 남의 멸치라고? 응 쌈 싸먹는 멸치 어 이거 맛있다 이거 먹겠습니다 응 집에서 잘 만들어진다 응 이거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거 같아 응 김치 한번 먹어볼까 응 김치 한번 먹어볼까 김치 한번 먹어볼까 김치 한번 먹어볼까 응 음 고기 이 사람 술 안 먹잖아 나는 술 그게 맛있다? 응, 이거 맛있어 이거하고 또 뭐 아니, 요렇게 하나 김치는 어때? 맛된다? 응 김치는 어때? 어? 김치 맛있구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요렇게 찍어야 돼 응 해봐 은혜 주어탕이라고? 응 됐나? 응